으 으 으 으 으 긴 자리에 저기 앉자 으 으 뭐 이런 데서 왔나 누굴 마지막 그 아침 드라마 마지막에 놓칠 수 없어 누구나 가슴속에 상처 하나쯤은 갖고 사는 거야 으 으 으 으 으 어젯밤에 내가 너한테 과자 사준다고 했지 으 안했는데 으 대충 생각하지 말고 자주 생각해봐 대충 깰 생각하지 말고 술이나 잘 좀 깨요 노필림 끊겼어 맥주도 케네 솔 때문이 아니라 약 때문이라고 삼촌 왜 그래 무섭게 으 뭐 있어 연비 혜진이 딸이에요 뭐 대박 와 딸이었어 네 뭐 말해 진짜 몰라 아 집으로 갈거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은비가 혜진이 딸인거야 이제 놀란거야 으 으 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기억이야 뭐가요 뭔데 만약에 내가 신부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검을 못 뽑아 이건 너밖에 못하거든 으 으 으 으 으 으 어떡하지 왜 왜 그러는데 나 걔한테 건법 없는 얘기를 다 해버렸어 삼촌 어딜 보는거야 많이 안좋아 뭐 기왕 이렇게 된거 좋게 생각해 너 지금 죽어도 보상이야 너 말 곧딱으로 해라 모자 확 불사질라버린다 으 으 모르는 사람이야 타인 타인 남 수고 나머지 간다 아 삼촌 진짜 왜 그래 누구신지 저 아세요 삼촌 삼촌 와 그거 중에 그것도 들었어 삼촌